장세계 3장, 정말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한 시간에 아주 농축해서 액기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귀담아서 들어서 기독교가 뭔지, 정말 교회가 뭔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그걸 확실하고 명확하게 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시고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 보이는 이거 만드는 해와 달 만드는 이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그분이 실현하고자 하는 그 계획,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실현하기를 원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 나라를 실현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방식 이게 뭡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이 방식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뭐로 실현한다고요? 사랑으로 실현하는데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실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한 몸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한 몸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같은 원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원리입니까?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거룩을 실현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서 누구처럼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영원한 쉼, 그 평안, 행복, 사랑을 누릴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꿈꾸시고 이 우주 만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이 평안, 삶, 평화를 힘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장 16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이 다스림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으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실현할 수 없고 좌절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에게 살아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5절 보십시오. 뭐라고 주장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5절 보십시오. 3장 5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먹지 말라는 명령 통치를 따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힘을 누릴 거예요. 그렇게 해줘서 힘을 누릴 것이에요.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담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도덕적으로 내가 조금 경건하게 말하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 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먹지 않아야 먹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에 따를 때에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해야? 먹어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정말 귀한 이 축복된 이 길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 사단의 논리를 따르면요. 인간은 논리에 너무 약하잖아요. 논리가 맞으면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귀한 길, 이 선한 길을 우리에게 차단하고 막으셨는가? 사단의 논리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배가 아파서 우리가 누구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뭐 했다는 거예요?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전에는 그 나무가 그렇게 매혹적이지 않았는데요. 사단의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보여요. 가치가 막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아담의 아내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먹지 않아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정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단은 먹어야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사단이 뭐라는 것입니까?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상으로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말았느냐 이 얘기지만 사실 중요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제를 벗어나면 네가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사단은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주장에 열렬히 뭐해요? 동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단의 주장에. 현대 사회를 우리는 무슨 사회라고 합니까? 탈현대주의라고 그래요. 탈현대주의. 이 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탈피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그 세상에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탈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 기존의 권위, 기존의 제도 이거 다 뭐 하자는 거예요. 무시하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머리를 짧게 깎는 게 전통이었다고 하면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 머리 기르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옛날에는 여자들이 치마만 입었는데 왜 여자만 입냐고요. 요새는 남자들 짜. 이런 얘기예요. 기존의 전통, 권위 모든 것 다 부인하고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이 전통을 다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탈현대주의예요. 그래서 기존의 부부제도. 아니 어떻게 부부가 남자, 여자끼리 그렇게만 부부가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부부가 되면 되지. 꼭 남자, 여자여야 되느냐. 그래서 동성연애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도 부부로 좀 인정해줘 이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좋은 여자가 좋은 게 아니고 남자가 좋아. 여자는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나는 여자하고 살고 싶어. 내가 살고 싶다는데 왜 못 살게 해. 그냥 제도를 바꿔줘.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모든 전통, 문화, 권익을 부인하면서 뭐까지 부인하냐 하면요. 사단의 계획이에요. 뭐까지 부인합니까? 하나님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도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참된 자유와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세상을 한번 자유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세상을,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벗어나보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정말 참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사단의 주장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우리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아담의 아내가 선화과를 뭐 해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뭐 해봤어요? 먹어봤어요. 이 아담의 아내의 경험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굳이 선화과를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와아과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하와가 선화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사단의 말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22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과 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22절 봐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어땠대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헷갈려요, 이제?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선악과 먹고 정말 사단의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계속 굉장히 혼동스럽잖아요. 그렇죠? 야, 사단의 말이 맞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지금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다니까요. 아픈 사람 다 고쳐줘요. 집도 우리가 멋있게 짓고 안락하게 다 짓고 우리 생명도 어떻게 군대 핵무기 만들고 막 전략 자산기 갖다가 딱 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요, 안 보호해요? 보호하고 있어요. 도성을 짓고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왜 문제인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의 그 결과가 첫 번째 일어난 결과가 실절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특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 눈이 밝아진 것이 어떤 지혜의 열림이라고 할 수 있죠. 지혜가 열렸는데 사단의 주장대로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현상으로 인해서 두 번째 7절 보십시오. 부부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부부간에. 우리가 2장 25절에 보면 이 부분은 어떠했습니까? 아단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이 됐던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누구로 인식한 거예요? 자기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3장 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몸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실현된다고요? 사랑함으로써 한 몸이 되어서 생려가고 번성하여 하나의 백성을 이루고 영토를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어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뜻입니까? 거부하겠다는 뜻입니까? 거부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내면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즐거웠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안식이 온 게 아니고 평안이 온 게 아니고 뭐가 왔다고요? 두려움이 온 것. 그래서 12절 13절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하잖아요. 두려우니까 변명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서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인간이 정말 인간이 정말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기쁨이 넘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관계들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만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남으로 정말 중요해요. 이 사회를 위하는 정말 중요한 단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남으로써 우리만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남으로써 피조물도 인간의 통치에서 벗어나버려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피조물들 인간 외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맡기면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남으로 다스림에서 벗어남으로 이 자연 만물도 인간의 다스림을 뭐해요?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현대용어로 자연이 인간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려고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재해 재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땅이 어떻게 돼요? 17절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에 변화가 일어나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영토를 확장해서 그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으로. 그런데 땅이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는데 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 땅은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이 땅이 18절 뭘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큰키를 내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이 가시덤불과 엉큰키가 난 것을 보면 아 이게 땅이 저주를 받았구나. 땅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구나.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반역하는 것이.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수고하여야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차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통스럽게 그런 뜻이에요. 고통스럽게 정말 힘들게 정말 애를 써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양식은 생명의 수단입니다. 땅은 생육 번성할 기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해야 될 공간이고 정복해야 될 영토가 땅이에요. 이런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더해질수록 땅의 반발은 커세집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죄가 흉악해지면 땅의 분노가 더 심해져요. 창세기 4장 12절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한번 잠시 읽고 넘어갑시다.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피하여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계보를 쫙 내려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살펴보면요. 그 가인의 후예 중에 굉장히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사냥꾼들이 아주 출란 사냥꾼들도 나오고 음악가들도 나오고 기계 문명을 발명하는 그 과학자들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땅이 더 이상 효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가인의 죄가 더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더 심해져서 땅이 더 이상 뭘 내지 않습니까?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효력이 차단되고 저주로 가시덤불과 엉큰키가 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고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땅이 반역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피조물도 인간을 벗어나요. 정말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할 수도 없게 되고 땅을 성복할 수도 없게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뭐뿐이에요? 심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뭐예요? 고통 17절 너는 내 평생 뭘? 17절 너는 내 평생 뭘요? 수고해야 너는 평생 뭐해야 된다고요? 수고 아차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 고통 받아야 된다. 심 대신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아담은 이렇다 치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16절 여자는 이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16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17절 17절 너는 내 평생 수고한다는 이 단어와 16절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수고 고통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 놨는데요.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보면 아차본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걸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 놨는지 몰라요. 고통과 수고는 달라요. 수고는 고통이 아니죠. 그냥 힘든 거잖아요. 고생을 하는 거지요. 고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아차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남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수고라고 하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똑같은 단어로 사실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신하는 이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왜 임신하는 고통을 더했을까요? 하필은 왜 임신이에요? 다른 걸로 벌줄 수도 있잖아요. 뭔 뜻입니까? 생육과 번성에 막대한 뭘 받게 되는 것입니까? 장애를 받는 것.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생육과 번성함으로 우리는 뭘 이룰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성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 대신에 뭐가 주어졌어요? 심 대신 뭐가 주어졌습니까? 여자에게도 역시 고통이 주어진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가 왔습니까? 안식이 안 오고 뭐가 왔어요? 고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어떻게 됐어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비조물 짐승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1장 1장 어디에 28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더욱 저주를 받는다. 더욱 더욱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도 저주를 받지만 그 중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뱀은 더욱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배로 다니다가 살아있는 동안 뭘 먹게 돼요? 흙을 먹게 된다는 것. 땅과 짐승 가축까지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남으로써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썩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인간이 단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땅이 반역을 하고 모든 들짐승과 피조물들이 다 인간에게 반역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통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심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짐승과 아담의 아내 사이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갈등이 생기잖아요. 통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아내와 원수가 되고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왜 상하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인간의 정상적인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날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야 될 실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발로 실현해 가야 할 나라예요. 이걸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어느 날 죽고 나면 홀라당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현해 가야 될 실제 하는 나라 믿습니까? 우리 가정의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실제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하건대 여러분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꿈을 실현하고 싶을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여러분이 따를 때에 이 명령을 받고 따를 때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삼된 행복과 평안을 여러분이 누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동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과 희락과 기쁨과 안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동물들은 아담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도록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남으로 동식물 땅까지도 인간의 통치에서 다 벗어나버려요. 반란해버려요. 결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힘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창서의 3장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 원리가 계속해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중국에서 산사태가 나서 200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어요. 이 자연재해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오염 맞습니까? 표면적인 이유 환경오염 때문에 이거는 환경오염 때문에 자연재해가 온다고 하는 주장은 표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 실제는 뭐냐 죄 때문입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자연재해가 온다고 주장하면요. 그러면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는 자연재해가 없었어요? 더 많았어요. 푬페이가 왜 망했어요? 환경오염 때문에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했어요. 소둔고무라가 왜 망했어요? 소둔고무라는요. 천의 아름다운 도성이에요. 롯이 그 소둔고무라를 보고 뭐 갔다 그랬어요? 여화의 동상과 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염이 하나도 안 됐어요. 너무 깨끗해. 그냥 강물을 마셔도 정말 그냥 H2O예요. 너무 정말 순수한 물이에요. 그런데 소둔고무라가 외망했다고요? 죄 때문에. 자연재해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환경오염 운동과 그런 건 하고 다녀요. 자연재해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여감으로써 땅도 인간의 통치에서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결코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험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면 내가 자연재앙을 줘서 협박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땅이 인간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왜 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은요. 사단의 주장대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좌절됐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되도 아니에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자유가 생명이 보장돼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어떻게 돼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흑이니 흑으로 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흑이 뭐예요? 14절 뭐가 돼요? 14절 저주를 받아서 뭐가 됩니까? 흑이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흑이 돼서 누구의 먹이가 돼요? 뱀의 먹이가 되는 것. 사람은 평생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것. 사단의 노예가 돼서 뱀의 먹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노예가 됐어요. 죄의 노예가 된 것이 죄의 사슬에 메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누구의 노예가 됐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만만한 애를 내 밥이다 그러잖아요. 요수아가 여리고 성을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우리의 밥 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홍지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참 자유를 누릴 것 같은데 벗어나니까 누구의 노예가 됐습니까?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이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슬에 매여게 됐습니다. 인간들은 이러한 불행을 뭐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치마로 무슨 치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이걸 모민하려고 했지만 이것은요 해가 뜨면 나뭇잎이 어떻게 돼요? 말라 의미가 없어진 인간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 부부는 왜 이 사단의 미혹에 이처럼 손쉽게 아주 가볍게 넘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단에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 사단의 먹거리가 됩니까? 왜 우리는 사단이 그냥 조금만 속삭이면 바로 넘어가잖아요. 순식간에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1번 사단의 유혹이 너무 그냥 달콤해서 2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너무 매혹적이어서 3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뭘 것 같아요? 3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넘어간 것이예요. 2장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3장 3절에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3장 3절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이게 벌써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2장 16절 보십시오. 여와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입니다. 차와라는 단어예요. 명령이에요. 명하여 그랬는데 명령하여 좀 이렇게 번역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3장 3절을 보십시오. 3장 3절을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에 그랬어요. 명령과 말씀 이 말씀은 아마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명령과 말씀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아담의 아내가 명령을 뭐로 바꿨어요? 그냥 말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로 아마르라고 차와라는 단어를 아마르로 바꿨어요. 이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근고 근유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먹지마. 이런 명령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 차와라고 하는 명령을 아마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로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바꾼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의심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뭐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거나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방 하나님의 명령 개명을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자문자 답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지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여와의 개명을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개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구원받자 이런 얘기만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주신 이 개명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법으로는요 이 길 밖에 없습니다. 편법은 없어요. 이렇게 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안 됩니다. 쉽게 넘어져 갔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부에 대한 사명의 부족 때문이에요. 사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현대사회도 부부의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담의 사역은 뭐예요? 아내를 아담의 사역이 뭐예요?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것이에요? 이루는 것이에요. 아내의 사역은 뭐예요? 아담 아내의 사역은 뭡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뭘 실현할 거예요? 하늘나라를 실현할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아담을 돕지 않았어요. 자기 사명을 다 안 한 거예요. 아담도 아내가 범죄하려고 할 때에 전혀 제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임했어요. 방임이 사랑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내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을 때 아담은 어디 갔어요? 출장 갔어요. 아담의 아내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실 갔을까요? 친구도 없는데 어디 갔겠어요? 6절 보십시오. 아담이 어디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아내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와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함께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함께 사는 사람에게 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잠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어디에 있다고요? 하와 곁에 있는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아내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바로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미혹을 당해 넘어가는데 아담은 뭐였습니까? 침묵했어요. 방임했어요. 방조했습니다. 이거는 공조예요. 같이 한 거예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입으로만 사랑했지. 요즘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인권이 희한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괴상한 쪽으로 변태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인권이 발전하면서 한 몸이 아니라 남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죄에 빠져도 남편이 죄에 빠져도 통제할 법이 없어요.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람을 원하는 사람과 바늘 피우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노타치. 남편이라도 타치하지 마. 이거예요.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도 마음대로 못 보잖아요. 남편인 내가 아내의 핸드폰을 내가 그냥 몰래 뒤져봤다. 고발하면 걸려요. 아내가 고발해버리면 걸려요. 한 몸이 아니라 점점 분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실현된다고요.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사랑으로서 한 몸이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를 확보해서 이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 나도 회개하라고 설교하는데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막연해요. 막연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냥 지붕을 쳐다보고 옆집 담장을 보고 막 회개하라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래요.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성도의 죄를 지적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법현적인 죄만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혼했다 그거는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살했다 그건 죄다라고 말을 해야죠. 간음했다 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은 간음했기 때문에 죄입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징계를 해야지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분명하게 따져물었어.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분명하게 확인했어요. 아간을 물러다가 그의 가족을 물러다가 범죄 현장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다이씨이 범죄하였을 때에 나단순 지자가 찾아와서 다이씨의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만 이야기해요. 보편적으로 지붕만 쳐다보고 그 사람에게 말을 못해요. 떨어질까 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을 거면 여기 있으나 마나예요. 여기 왜 와 있어요? 저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사람 많은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사람 없고 연세도 많고 맑기도 알아 들을 못할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애터지게 시간을 화려해서 저도 한 20분 하고 말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실제가 되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담처럼 성도들의 죄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부부 성도는요. 서로에게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그게 사명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돼요. 성도는 교회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죄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남으로써 에에 대해서 추방당했어요. 비참해 빠졌습니다. 안식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비참해진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녹화합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줍니까? 8절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아담이라고. 이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친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하와이에게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합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러되 내가 내게 임신을 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인 것 같아요?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피로 아픔이 따르지만 뭘 약속하고 있어요? 임신을 약속하고 있어요. 임신을 그리고 자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피로 아프지만 피로 고통스럽지만 임신을 통한 자식을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그랬어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갈망하다 열망하다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애정으로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지금 광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만들어놨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어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갖는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남자가 여자위에 굴림해 먹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교입니다. 이거는 통치권의 강화예요. 통치권의 강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남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담의 아내가 정말 원하고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이 남편이 누구냐. 여러분 아담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내 다시 말해서 신앙욕으로 하면 교회의 아내는 교회의 남편으로서 여기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크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크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22절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우리 중 뭐와 같이 됐다고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중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중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와 같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닮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신질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이전에도 그리스도 께서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또 야곱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막 실험을 했어요. 그분 붙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신질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나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봤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사역자가 대체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대신할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이신질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담은 이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왜요? 19절 보십시오. 너는 흑인이 어떻게 되라고요? 흑으로 돌아갔고 14절 뭐가 됐어요? 흑이 돼서 뱀의 먹거리가 먹이가 됐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장 15절에 에덴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아담 보고 경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건데 이 아담이 어떻게 돼요? 3장 23절에 어떻게 돼요? 그 에덴에서 어떻게 해요? 내어 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권원이 된 뭘요? 땅을 갈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갈게 한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이 정말 내용 이해가 잘못 읽으면 안 되게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2장 15절에 에덴을 경작하라는 이 경작이라는 단어와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한다는 말 이 갈게 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다 경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담은 에덴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경작합니까? 땅을 경작해요. 세상을 경작하는 것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뼈끼고 세상 나라를 추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비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에서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차단된 이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다시 여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에덴에로 돌아가는 게 가난한 땅이잖아요. 아담에게 이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줄로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를 붙들고 뭘 한다고요? 아내가 뭘 해요? 고통을 당하지만 임신을 하여서 뭘 놓는다고요?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자식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시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이 후손을 약속하잖아요. 얼마만큼요? 하늘에 별과 같이 많도록 이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애정을 광화시키고 남편의 강력한 통치를 광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아담의 신앙 고백이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떠선 그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은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와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어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같은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사람에게 이 소식은 복음이었어.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요하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이와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무슨 옷을 벗기고? 나뭇잎의 옷을 벗기고 나뭇잎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지체 없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었어요. 왜 해필이 짐승을 잡았을까요? 이 짐승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짐승은 아담 부부의 죄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이제 하와가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남편은 아담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남편의 원형이 누구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예요. 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요? 여인의 후손이 왜 사단의 머리를 깹니까? 하필이면 몸통을 자르지 않고 뱀은 입으로 뭘 먹어요? 흙을 먹을 거예요. 아담이 뭐가 됐어요? 흙이 됐어요. 주의 백성들을 먹는 그 머리 입을 어떻게 하여? 깨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은 사단이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그래서 3문 승경을 보십시오. 뱀이 14절 보시면 뱀이 흙을 살아있는 동안만 먹어요.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생명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무리를 깰 때까지만 왕로로 타는 것이에요. 머리가 부서지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신랑께서 결국 사단을 이기시고 당신의 안에 교회를 통치하실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이제 교회는 더욱 그리스도 사모 하고 그리스도 는 교회를 강력하게 통치하여서 아담보다 더 큰 사랑으로 교회를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여서 그날을 아버지께 바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여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글자막 by